꼭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도 한 거. 그리고 이왕이면 그 얘네들 처음 뜰 때 같이 있으면 좋잖아요. 어? 떴어요. 응? 진짜 뜨네. 오바이로 뜬다니까. 예쁘죠? 예쁘네. 왜 이거? 너는 기분이 별로야? 움직이는데? 얘도 곧 뜰 것 같아. 어 뜬다. 뜬다 뜬다. 뜬다. 뜬다 뜬다. 뜬다. 재미있어? 意思? 없. 아. 여기가 눈썹이구나. 여기가 눈, 여기가 입술. 처음 만난 듯 내 맘 설레어와. 그... 어... 그, 그, 어... 네, 저 내일 뵙겠습니다. 아... 아... 어, 대주야. 어, 지금 가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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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